광주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충격과 충돌 시험 등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가 오늘 첫 개관했습니다. 광주 빅그린 산단의 문을 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는 배터리나 충격, 충돌 시험을 위한 26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시험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350m 길이의 충돌 시험과 측면, 후방 충돌 시험 등이 진행되며 자동차 안전성 인증과 연구 개발이 이뤄집니다.